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뉴욕중 씨가 우리가 설 연휴를 맞이하는 동안에 계속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주가가 빠졌는데 결국 이 주가가 계속 오르다가 빠진 이유가 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2020년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사실 정치적인 부분들을 드러낸 것들은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당면한 경제적인 현안에 대한 해법이라든가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시를 좀 원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역시 결국 이제 이런 국정연설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이제는 어떤 중국과의 계속되는 무역협상 진행 그리고 이제 북미정상회담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이미 이 국정연설이 한편에서는 이게 결국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이제 쇼하기 위해서 쇼하기 위해서 사실 뭐 이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창구가 아니었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북미정상회담에 쏠리는 시선들이 다시 좀 이제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지만은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의 또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 또 미중 간의 정상회담 결국 이런 부분들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러한 중국과의 어떤 무역협상과 어떤 북미정상회담을 연계시키려는 어떤 핵협상을 연계시키려는 이런 전략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종전협정을 위해서 이제 여기에다 이제 우리나라까지 합해서 사자회담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 저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투자 심리는 완전 뒤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좀 부탁드리고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게 뉴욕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완전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그래도 뉴욕 증시가 좋아지면 그래도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갈 것으로 보이세요? 뉴욕 증시가? 사실 이제 뉴욕 증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어떤 다우지수라든가 특히 나스닥이라든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실 하락한 부분에서의 어떤 되돌림은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증시보다는 오히려 뉴욕 증시의 움직임들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는 그 덕으로 해서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먼저 확인한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그 IT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일단 분식을 시키면서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증시가 꼭 뉴욕 증시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우리 증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는 뉴욕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도 그 배경에는 FOMC에서의 어떤 이런 그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 이것이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뉴욕 증시는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고 우리 증시도 뭐 동조화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증시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수의 상승이 1월 달에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연동이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코스피 지수 중심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넥스로 대변되는 IT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그 매수세 배경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지금 IT주를 사는 이유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먼저 많이 빠졌다. 일단 거기서 출발을 했고 그만큼 이제 포트폴리오상으로 이제 많이 비워져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채워넣는.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의 성격은 결국은 지수의 비중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봐야 됐던데 사실 지금 EPS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실적이 좀 상향되고 따라서 이제 어떤 EPS가 상향되기 이전까지는 대형주들이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가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수의 추가 상승보다는 저는 이제 외국인 매수에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지수보다는 사실 2월장은 저는 어떤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제 지수 중심으로 사든 게 종목으로 좀 내려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바이오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는 저는 2월달에는 지수보다는 종목 쪽의 어떤 수급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종목 중심으로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졌고 그 가운데 가격이 기업 실적에 비해서 지금 저렴한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작년 9월부터 원래 계속 나왔던 뉴스이긴 한데 MSCI 신흥국 지수의 중국 A주의 편입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지수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누군가의 지수의 비중은 좀 줄어들게 될 텐데 그게 우리나라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세요?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MSCI의 중국 A주 대형주 비중을 작년 5월에도 한 번 나왔고 9월에도 한 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5%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아마 2월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각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현실화될 경우에 아직까지 확실한 수치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이 많게는 한 1%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1월 달에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4조 정도의 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비중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은 그동안 워낙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중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상세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최근에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될 경우에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다소의 부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지금 한국 주식의 비중이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을 완전 뒤바꿀 만한 그런 충격의 여파는 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니까요. 좀 안심을 하고 그러면 그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임박을 하다 보니까 27일, 28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좋을 것인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 경협주 관련된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아시겠지만 지금 연휴 동안에 가장 큰 이슈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 발표였습니다. 사실 트럼프 상당히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비건 특사가 북한에 가 있죠. 가서 이제 지금 최종 일정 조율 그리고 의제 조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유를 하자면 서로 간에 인사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다가 앞으로 좀 잘해보자는 그런 인사를 한 거고 사실 진짜는 이번 2차 정상회담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얘기들, 어떠한 주고받음이 오가느냐. 이제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비핵화에 관련된 일정이라든가 또 이로 인한 제재의 어떤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이어지느냐. 결국 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대북 경협주의 상승의 순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번에 이제 2차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이게 오히려 재료가 소멸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뭐 종준협정이라든가 또 미국의 대북한 제재 완화라든가 향후에 뭐 이제 비핵화 유도를 위해서 경제적 유인책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가 되면은 사실 저는 오히려 향후에 좀 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북한의 어떤 SOC라든가 이런 관련주라든가 또 이제 당장 먼저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또 이제 광물자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주들은 충분히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적어도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모멘텀의 어떤 유효성은 좀 살아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빠르게 달려왔는데 다음 이슈도 있었어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그 빵 주식들 기대 이상의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 IT 관련주들과 미국의 이제 플랫폼주들은 성격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계속 번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가 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또 따로 떼놓고 볼 수는 없어서요. 이들의 실적이 일단 좋았어요. 국내 IT 부품주도 좀 수혜를 앞으로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폴더블이라든가 이런 IT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사실 저도 이제 오면서 여러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올해 두 가지 정도의 이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느냐. 사실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 장비라든가 이런 쪽의 상승은 거기서 이제 발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팡 자체가 뭐 크게 좋아진다기보다도 이런 투자 모멘텀, 투자 사이클에 따른 어떤 이러한 좀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폴더블폰의 등장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부품주들의 주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까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IT주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올해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전망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과연 뭐 알파벳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어떤 실적 전망 내놓은 것에서 얼마나 이제 거기서 이제 오버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뭐 어떻게 보자면 보수적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단 단기적인 사실 우리나라 부품주들이 오르는 것은 어떤 기대감이 지금 아직까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다 드러나고 나서 투자하면 좀 늦을까 봐요. 거기에 어떻게 돼요? 사실 지금 선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부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뭐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2월장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회 이슈들은 우리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거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맞긴 하겠지나 이제 2월 거의 얼마나 지났죠? 거의 상수는 다 지나갔으니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앞에서도 언급 드렸지만은 일단 저는 지금 시장은 일단 외국인 중심의 수급과 단계 상승에 따른 경계 심리가 서로 부딪히는 지금 이제 지점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2월 달에가 역시는 지수보다 저는 종목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혐의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협지도 그렇겠지만은 예탈 면제라든가 또 수도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2월 달은 이러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런 업종 종목의 위주로 투자가 조금 더 지금 시장을 따라가는 가장 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클로즈업은요. 하이투자증권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5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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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